이녀맨 로블록스 엄마가 지금 요리하고 계시네 음 어떡하지 엄마한테 말해볼까 이번에 신화알이 나왔다고 하던데 이걸로 불사조 뽑으면 학교에서 완전 인싸일텐데 엄마한테 로블록스 조금만 현질해달라고 해야겠다 저 저기 어 엄마 여맨니 왜 그러니 어 엄마 혹시 로우 현 현 아니에요 엄마 저 학교 다녀올게요 아들 학교 가기 전에 밥은 먹고 가야지 아 네 픽업 자 안거라 자 엄마가 열심히만 돼 응 해초에요 어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현질한다고 말했다간 진짜 진짜 아 아니에요 엄마 현질? 우리 아들 게임에 돈 쓰고 그런건 엄마가 용서 못해요 아 네 아 네 우리 엄마가 좀 생선처럼 생긴거 같애 아빠 네 안 돼 가기 전에 엄마한테 뽀뽀는 해주고 가야지 오 마이 갓 이뻔쭈 우리 아들 학교 조심히 갔다 마이 네 아 학교가 끝났어 기분이 좋아요 학교가 끝났어 기분이 좋은 김 리하우 리, 리아야 어 왜 그래우 너 이번에 나온 시나펫 알 너 살거야? 아유 시나펫 알 당연히 사야지 아 나도 사고 싶은데 너 우리 엄마 알지 어 알지 우리 엄마 완전 화나면은 진짜 완전 무섭거든 맞아 나도 한번 보고 기억이 잊혀지지 않았어 너네 엄마랑 똑같은 머리였잖아 아 그런거였어? 응 아 근데 이번에 시나펫 알 그냥 안 사지마야겠지? 엄마한테 화나니까 야 너 엄마한테 무서워서 고작 나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시나를 안 살 생각인거야? 그럼 엄마 몰래 엄마 카드로 로복스 현질 할까? 그건 착한 일이야 근데 근데 엄마한테 안 걸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엄마한테 안 걸리기만 하면 더 착한 일이야 와 너 진짜 좋은 친구다 빨리 훔치러 가자 내 것도 사야지 역시 난 친구 정말 잘 사귀었다니까? 빨리 훔치러 가자 빨리 빨리 리아야 뭘 훔치러 가 이미 엄마 카드 들고 나와서 로복스 지르면 되는데 우와 나보다 더한 나쁜 놈 있었네 얼른 가자 그런데 리아야 진짜 엄마한테 안 걸리겠지? 아이 걱정하지마 내 머리가 이래 보여도 이게 그거라고 더듬이라고 알았어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나온 새로 나온 신알 하나 사볼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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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이뻐 우와 이거 냄새가 사탕 같아 그치 여기 5% 확률로 레전드리가 나오고 그리고 내려보면은 여기 불사조가 전설이라고 하네 불사조 자 그러면은 이제 엄마 몰래 현질 시작합니다 자 벌써 지르는거야? 신난다고 부하기 자 제발 엄마 몰래 현질했어 로복스 질렀다고 피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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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펄봉 아저씨가 나왔네 이거 김미야처럼 생겨가지고 와 귀엽다 귀엽다 근데 와 이쁘다 엄청 귀엽네 자 하나 더 해볼까 하나 더 해볼까 좋아 하나 더 있어 피닉스가 나올때까지 왕창 사자 그래 근데 엄마가 올지도 모르니까 빨리 순식간에 처리하자고 오야후 오 어 이건 뭐야 기린? 어 기린 아 전설 그거 있는거다 기린이라고 있어 전설이야기에서 본거 같아 오 신화이야기에서 본거 같은데 이게 나오네 이쁘네 되게 영롱해 보인다 나 야 그러면은 리아야 우리 여기 안 나오면 딴 데 가도록 하자 좋아 오 오 야 야 엄마가 나 현진을 야 엄마가 현진한거 아니고 찾아오셨나보다 빨리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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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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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리할까? 아니야 무슨 처리를 해 숨어 빨리 앉아 너 뭐해 당연히 내가 MEMOлей 나 우리 근처에서 우리 Eren의 냄새가 너 라애 rev라 Comperson 사람 이side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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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데? 리아야 zm이랑 나와 할 수 이상하다 근처에서 여ими님 냄새가 나는데? 이거? 여긴 아닌가? 이상하다 여미님이가 지나를 깔아온 거 같았는데 ~! 으헣ㅎыш driedout anners 나도 의심돼 괜찮아 이번에 우리 엄마는 vip 아니거든? vip방 들어가서 우리 시날 까면 돼 얍고 가자 빨리 해본다 이제 엄마가 오기 전에 엄마가 아무래도 눈치를 챈 것 같아 빨리 해야겠어 좋은 생각이야 빨리 까자구 이번에는 제발 털보 아저씨만 아니었으면 좋겠는단 말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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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뭐야 토끼다 토끼? 토끼처럼 했는데 뿔도 있고 날개도 있어 이빨도 있고 뭐지? 제발이야 좀 기운 좀 불어넣어줘 호 불어줘 우우하 우우하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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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온이다 니아 입냄새 때문에 똑같은 것만 나오네 우우우우우 근데 약간 뭔가 쎄하지 않냐? 우우? 뾱뾱뾱 아니 우리 아들이 여기 있는 것 같다니까요 들어갈게요 아잇 진짜 탁 탁 탁 에잇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되는게 응? 으아아~~ 으아아아 이상하다 피ję timeframe 우리 여밤이가 taper 어! guiding Curtain 우린 ini 어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우린 우린 이거 안했니? 네 맞아요 엄마 뭘 와보게 장성했구나 frequ 어허허허 어머니 왜 이 compassion 나 주세요! 나 주세요! 너 이 녀석! 다른 데로 말해! 우리 여맨이! 어딨니? 여맨이! 저는 동교를 팔지 않아요! 너 설마 우리 여맨이랑 신화 알까기 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아니에요! 그럴 적 없어요! 진짜 너 가만한다! 도망쳐! 자 우리 엄마가 없는 장소로 왔어 여기는 엄마 절대 모를걸? 여기서 한번 피닉스를 노려보는 거야 장난감 가게에서 말이야 나와라 전설! 너무 좋지만 이것도 너무 좋지만 나는 전설뱃이 얻고 싶다고 너무해 이제 리아야 뽑았어 피닉스를 이거 완전 부닭고꾸명 같잖아 귀여워 매워! 전설뱃게 정말 예쁜걸? 영롱해라 영롱해 영롱해 응! 우와 타고 싶다 진짜 이쁜걸 이거? 하지만 엄마한테 걸릴지도 모르니까 미리 숨겨놓자 어? 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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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요만한 애랑 저만한 애 못 왔나요? 아! 왔었다고요! 뭐래요! 여기 왔었다고요! 네? 뭐라고요? 신호 알갓게 하고 있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데? 그럼 우리 애가 현질을 해뒀다는 거야? 요만한 요만한 어딨나? 요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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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어? 너 우리 여민이 친구 리아 아니니? 어이! 네 맞아요! 제가 장난감 가게 살게 있어서 아줌머니 안녕히 계세요! 어?! 같이 가졌구나! 도박 쟈아아아!!! 으아아악 가자! 어? 어? 엄마 말도 안 듣고 너무 괘씸해 어떻게 어떻게 엄마는 내 피닉스를 지를 수가 있니? 에잇? 어..엄마! 아..아.. 안되겠다.. 아들! 밑에 도둣에 괴로워하는거 보이지? 네..네.. 이걸.. 아들로 교구체육을 하겠어! 앞으로는 엄마가 아들을 타고 다닐거야? 아들! 어디가! 니야 말 도망쳐! 도망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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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에요 잠수 아으! 으아아아앙 엄마 잘못했어요! 아 현진 안할게요 이제! 진짜로! 아무것도 안했어요! 아.. 엄마 미안합니다 으악 안되겠다.. 우리 아들.. 지금 뭐하는거니! 지금 엄만볼래 현지라는 거니? 엄마..엄마 설마.. 시원님까지 올라가줌마 이 녀석! 안 돼! 엄마! 저.. 저 피닉스 뽑았어요 이걸로 만족하세요! 어! 내 피닉스 떨어진다! 피닉스에.. 나는 물렬 갈려줄 거야? 아..아니에요.. 갈려줄 거냐고! 어..내 피닉스.. 아들! 현지라면 안 된다고 했지 엄마가! 오오..오.. 여기가 닥쳤겠구만 아들! 잘 걸어요! 요베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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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베놈!